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시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전에 정말 정론을 펼치는 한국의 식자층을 만나기 어려웠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정신나간 사람 정도로 대부분 처리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언론사의 내부 칼럼이나 외부 칼럼 중에서 좀 반듯하게 글 쓰는 사람을 만나면 마치 동지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반가웠거든요 언론인 출신으로는 조선일보에 근무하다가 지금 서울시립대학에 개군교수로 가 있는 송의달 교수 그리고 세종연구소의 이용준 이사장 이런 분들 아주 그냥 기억에 남을 정도의 분들만 정론을 펼치는 겁니다.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지 그냥 트럼프 이꼴은 뭡니까 사기꾼 정도로 이런 몰아붙이는 사람이 한국의 식자층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선거 마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꼭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의 역사학학 교수님 송재윤 교수가 트럼프의 당선과 미국의 대외정책 그리고 미국인들의 소망 이런 부분을 아주 글을 잘 썼네요. 그야말로 표현을 조금 더 절제해서 말씀드리면 주옥 같은 글을 썼네요. 그게 이 송재윤 교수가 중국 사회도 정통하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반듯함. 아주 잘 쓴 글입니다. 트럼프가 왜 당선됐는지 트럼프 당선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트럼프 당선을 미국의 역사 속에서 어떤 것에 비유하는 게 옳은지 한국이 대미정책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진짜 주옥 같은 글을 썼네요. 한국에 장관했던 사람들 외교부 장관했던 사람들 정신나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신나간 사람이 트럼프라고 그러니 얼마나 참 그냥 웃어온지 저런 정도의 안목을 가지고 일국에 장관했으니 참 당신도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잘 쓴 글입니다. 한번 여러분 간단하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트럼프라는 인물에 잡히지 말고 미국의 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는 미국의 보수 세력의 정광, 정책, 소망 이런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트럼프의 재등장을 잘 이해하고 올 수 있고 한국이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다. 트럼프의 외교노선은 지난 40년간 미국 보수 세력이 슬퍼해온 가장 중요한 군사적 외교적 원칙에 기반하고 있고 그 원칙은 바로 힘을 통한 평화이다. 힘을 통한 평화이다. 그리고 여기에 전범 같은 롤모델 같은 사람은 바로 1970년대의 암흑기를 통과해서 미국의 보수주의의 이런 복원을 가능하게 했던 로날드 웨이건 1980년에 집권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의 모범 사례다. 2016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트럼프는 외쳤던 위대한 미국 재건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란 구호는 사실상 로날드 웨이건의 모토였다. 트럼프는 소위 웨이건 혁명의 국가 개조 전략을 되살려서 바로 오늘 미국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고 미국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 로날드 웨이건이 이름들 보수혁명, 보수주의 혁명을 기치를 내걸고 집권한 1980년 이전 1970년대는 미국의 도대체 상황이 어땠느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1960년대 미국은 석유 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불황인데도 물가가 치솟는 스태그프레이션의 너브에 빠졌고 산업기반이 위축되면서 공장지대는 날로 줄어뜬다. 문화와 학술 분야의 수정주의가 득세하면서 미국인의 역사적 자긍심이 무너졌고 반문화운동이 일면서 전통적 가치관이 위협받았다. 1970년대 말 미국의 보수층은 사회가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서 미국이 몰락일로를 걷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휩싸였다. 똑같은 여러분들 상황이 재연된 것이 2024년도 대선인 겁니다. 그걸 아주 예리하게 송재현 교수가 정리를 해 준 겁니다. 1970년대 미국 사회에 몰아졌던 반전 시위와 리벌 혁명의 광풍은 전통적 삶을 살아왔던 미국인들의 역사적 자긍심과 애국심, 기독교적 가치관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주류였던 민주당이 지나치게 좌편향 여러분들으로 선회하면서 똑같은 상황이 재연됐다고 송재현 교수가 진단하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 보수 세력이 보기에 미국 사회 위기는 1970년대 말 미국의 상황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그들의 눈에는 최근 10년간 미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PC, Political Collectiveness, 정치적 올바름 운동과 워키점 따위도 1960년대에 널리 퍼졌던 히피들의 반사회운동이나 1970년대에 대유행했던 Radical Sheep의 재판에 불과하다. 여기서 Radical Sheep란 것은 부유한 엘리트정이 자기 나름의 신념이나 논리도 없이 그저 패션 상품 구매하듯이 과격한 좌파의 주행에 동조하는 경향을 이룬다. 한국으로 뜻을 하면 강남 좌파의 허위의식 정도가 아닐까. 럭셔리 이데올로기, 사치스러운 이데올로기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아요. 2024년도 11월 5일 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도날드 트럼프 후보의 여러분들 압성이 예견됐던 2024년 11월 6일, 11월 6일 날 뉴욕타임스의 여러분들 일면 왼쪽 톱 기사가 여러분들 아주 선명하게 여러 번 소개한 겁니다. 이 제목을 어떻게 여러분들 뉴욕타임스 편집자가 뽑았는가 하니까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도날드 트럼프의 압성은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설정한 미국의 진로 방향에 대해서 대중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뉴욕타임스가 민주당의 기간지 역할을 해왔던 뉴욕타임스가 그렇게 정의하는 걸 보고 그래 맞다 진짜 네가 잘 아네. 미국의 소도시에 있는 여러분들 그냥 조용하게 살더니 미국인들이 전부 다 일어서가 여러분들 트럼프 반께 표를 준 거다. 너 똑똑한 민주당의 엘리트의 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방송했는데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멋진 거리네요. 레이건 혁명을 거치면서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집권했을 겁니다. 미국 보수 세력은 다시금 국가적 자부심과 역사적 자거심 물론이고 전통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1990년대에 바로 소련과 여러분 동구 유럽이 몰락하는 프렌시스 후쿠야마가 이야기하는 역사의 종원이 온 거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를 한 겁니다.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나서 이러면서 1980년부터 한 또 20년 시난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2010년에 들어오면서 미국인들은 1990년대 그들을 들뜨게 했던 메시아적 희망을 거임 망실해버렸고 1980년대의 영광을 기억하는 미국의 보수 세력은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앞서서 재직권을 위한 사회운동을 부지런히 전개했다. 그들이 세운 비전은 무너진 가족을 되살리고 건전한 상식을 회복하고 시민적 자치를 재건하고 전통적 가치를 복원하고 개인적 자유를 신장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그러한 미국 보수 세력의 가치지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탁구란 쇼맨십을 발휘해서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1980년대 레이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착하게 사태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국 사회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이 글을 송재현 교수의 그 명칼럼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는 겁니다. 그냥 정신나간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한국의 식자증들은 나는 못 봤습니다. 이런 종류의 필력을 여러분 자랑하는 식자증들의 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난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냐 작은 마을에서 교회에 다니며 성경 말씀을 듣고 자란 미국인들은 한평생 매일 밤 기도하고 입버릇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종교적 신념도 내놓고 말하기 힘든 세상을 막게 됐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전통적 이성관 과 성윤리조차 말할 수도 전하기도 무서운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미국에선 성전환의 자유와 워키즘을 설파하는 좌파 집단만큼이나 소도시의 보수 세력이 정치화됐습니다. 트럼프는 그들의 지지위에서 대권을 재탄환한 것입니다. 그는 문화적 불안감에 내몰린 미국인들의 엉둘린 자부심과 상처받은 종교심과 불안한 가족 간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며 상식과 자유를 지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을 향해서 직설의 말화살을 거침없이 쏟아댔습니다. 그 결과 문화적 마르크시즘에 밀려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평범한 미국 시민들은 트럼프를 향해 열강적 지지와 성운을 보냈습니다. 트럼프가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느끼는 바 진실을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게 미국에서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황을 이렇게 필력으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한국의 식자층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주옥 같은 여러분들 칼럼입니다. 송재윤 교수가 여러분들 중국 문제만 정통한 것이 아니고 세계사를 관통 하는 여러분들 역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레이건에서 트럼프로 이어지는 미국 보수주의의 계보를 놓고 보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전 세계 경찰이자 평화중재자로서 미국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전략이 아님을 확실히 보였습니다. 트럼프의 군사 외교 전략은 전통적 동맹국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더 효율적으로 봉시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트럼피즘은 외교적 구립주의가 아니고 군사적 자각 노선의 제천명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레이건에서 트럼프로 이어지는 미국 보수주의의 흐름을 보지 않고서 트럼프 이기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권력을 재창출한 미국 사회는 지금 1980년대 난파 직전의 미국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며 세계 최강의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운 레이건과 같은 영웅을 희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레이건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느 나라 지도자든 효과적인 대미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트럼프를 다시 불러낸 평범한 미국 시민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앞으로 주한미군의 주둔빈 문제와 같은 문제가 등장할 때 항상 한국인 중심사고가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뭘 원하고 미국 사람들이 어떤 심적 상태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한국의 이런 외교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자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오늘 방송도 보시지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그냥 내용을 그냥 요약 정리해서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선일보의 송재훈 캐나다 맥메스대 교수 역사학과 교수가 쓴 힘을 통한 평화 트럼프가 개성하는 레이건의 세계전략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독해볼 만한 아주 멋진 칼렘입니다. 무지하면 오판을 하지 않습니까 지적으로 게으르게 되면 오판을 하게 되고 선동 당하게 되면 오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옥 같은 글을 이게 주옥 같은 글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해 줘야 그게 주옥인 줄 알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정리하시고 자 이제 정치 문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기술 변화 좀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